아 시브레 이것도 왜이렇게 빡세냐 이거 야 속도가 존나 느리니까 개빡세네 이거 가자 1등 깰 끔 근데 39초까지도 충분히 찍을 것 같애 이거는 보통이 아니네 이거 보통 채널 보통이 아니구만 와 쟤 와 쟤 온다고 어떻게 한 번에 게잘 한 번에 게잘 가나요? 한 번에 깨놔요 오케이 타코 한 번에 깨놔요 와 깼다 와 39 찍었어 됐나 맞나 좋아요 살아남치고 1등 마무리하고 이틀레이를 개미에게 맞춥니다 뿅 와 39 깼어 고맙습니다